마곤의 뮤직비디오 렛츠고 마곤의 뮤직비디오 렛츠고 마곤의 뮤직비디오 마곤의 뮤직비디오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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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자 오케이 하나, 둘, 셋 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카오 건이랑 투어 해봤는데 어땠어요? 제가 마카오를 많이 와봤는데 정말 모르는 장소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잡아서 해주시니까 정말 도움되는 게 많았고 특히 진짜 여기 뒤에 야경은 완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카오 여러 번 와보신 분도 분명히 안 와본데도 있을 거예요 특히 야경 보러 저쪽 타이파 쪽으로 많이 넘어가시는데 이 마카오 반도에도 야경으로 볼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저랑 같이 투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카오 여러 번 왔어도 못 볼만한 그런 야경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마카오 여행은 마카오입니다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